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현대의상박물관에서 글로벌 글래머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 전시회는 2023년 4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어린이날인 5월 5일은 2023 패션디자인 AAS 전시회를 위해 하루 쉬어갑니다. 본 전시회 장소인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현대의상박물관은 아카데믹 A빌딩 AB101이며 개회식은 4월 19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었습니다. 또한 본 행사에서는 가벼운 음료와 간식이 제공되었습니다. 다채롭고 이국적인 의상투어라는 부제목에 알맞게 본 전시회에서는 전세계 전통의상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을 선보입니다. 전시된 의상은 다양한 색채로 생생함을 전달하며 다수의 의상들은 각 문화의 독특한 패턴과 모티브를 반영하는 정교한 자수로 정식되어 있습니다. 이는 다채로운 색실로 그림을 짜넣은 직물을 의미하는 테피스트리에 대한 경험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합니다. 글로벌 글래머 전시회는 전세계의 다양한 공동체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기회로 방문객들의 의상예술을 통해 풍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을 희망하는 바입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